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오늘이 9월 8일 목요일 이제 해가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고 퇴근 하자마자 이제 시골로 왔는데 김장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배추가 이제 지난번 태풍 때 온 그 폭으로 그냥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연한게 입 색깔이 연한게 우짜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여기 이 가장자리 비닐 멀칭을 이렇게 들어줬 었고 여기다가 물음병 방제를 했고 동영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짜란 방지를 위해서 이제 캣마그 칼슘 젤을 이렇게 좀 연면시비 까지 해줬어요 어 이제 오늘 보니까 배추 입 색깔이 아주 좀 짙어지고 뭐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잎이 그냥 아주 내랜게 그냥 하늘하늘 거렸는데 이렇게 색깔도 짙어지고 어 괜찮아요 저는 이게 이제 잎이 또 엄청 커 가지고 이 포기와 포기 사이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컸을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자람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늦춰지면서 더디 크면서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 동영상에 요런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배추의 뭐 입 끝이 뭐 노랗게 마르는데 그게 무름병 이냐 아니면 뭐 뭐 녹윤병 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보지를 않아 가지고 무름병 이면은 이렇게 입 끝만 노랗게 되지 않아요 무름병은 이제 이 밑에가 그냥 여기 밑에가 그냥 쭉 물러 버리는 거죠 근데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칼슘 결핍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알고 이게 또 칼슘 결핍인지 알고 칼슘제를 뿌리기도 하는데 요건 뭐냐면 이 이파리가 이 비닐에 딱 눌러붙어 가지고 낮에 해가 나면은 이게 뜨거우니까 얘가 여기 좀 탄 거에요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떼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기가 뜨거워 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 딱 달라붙은 끄트머리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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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칼슘 결핍도 아니고 무슨 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은 다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떼주면 좋아요 떼주고서 코밑에다 북을 또 좀 더 주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노균병은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노균병은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군데군데 증상이 이렇게 병징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이죠 비가 지나가고 제가 무름병량만 방제를 하고 살충제까지를 할 새가 없어서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아우 이런데는 이제 벌레가 또 낀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배설물도 있고 구멍이 이렇게 신초에 새로 나온 이파리에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 여기 있잖아 새로 나온 이파리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건 이제 벌레가 갉아먹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얘가 얘가 이제 요걸 갉아먹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방제를 하면은 죽기야 죽겠지만 아무튼 오늘 제가 와서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또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잡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갉아먹고 가운데 요 안에 를 완전히 생장점 있는 데를 다 갉아먹으면 이 배추는 이제 못써요 이 겉에 이파리만 있고 안에가 없으면 이제 그냥 이 배추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갉아먹는 거는 뭐 뭐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요 안쪽을 잘 보셔야 돼요 안쪽에 근데 이놈들이 주로 요 안쪽에서 숨어 가지고 갉아먹는 경우가 많죠 아 저녁때 왔는데 배추가 이제 웃자람이 멈추고 이렇게 시커먼게 이파리가 두껍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에듀파머 입니다